이번 설명절에 송가인 가인이어라 콘서트 무비 송가인 더 드라마가 개봉됩니다. 송가인의 콘서트를 스크린에서 보고 싶다는 요청이 쇄도하여 제작된 영화 송가인 더 드라마가 2월 극장을 강타합니다. 가수 송가인의 첫 번째 단독 콘서트 가인이어라 실험과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미공개 영상, 그리고 송가인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영화인데요. 지난 2019년 다시금 꽃피운 송가인의 가수 인생을 돌아보는 리와인드 영화라 팬들의 관심이 큽니다. 송가인 측은 영화의 관전 포인트를 두 가지로 꼽았습니다. 첫 번째 콘서트장 못지않은 현장감 송가인의 콘서트를 직접 관람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영화관에 고화질 스크린과 압도적인 5.1 채널 음향으로 실제 콘서트장에 있는 듯한 압도적 몰입감을 느끼게 합니다. 팬들에게는 100% 오감만족 콘텐츠가 될 것입니다. 두 번째 비하인드와 인터뷰 대방출, 각종 예능, 인터뷰 등 송가인이 지금까지 어디서도 밝히지 않은 콘서트와 정규 앨범 제작에 대한 솔직 담백한 그의 소외가 담겨 영화의 재미를 더합니다. 내숭 부릴 게 뭐가 있어요? 이게 바로 저예요. 라는 영화 속 송가인의 말에서 과연 지금까지 숨겨온 그의 진심은 무엇인지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. 영화 시사를 마친 한 관계자는 영화 내내 소름이 돋았다며 손에 잡힐 듯 생생한 콘서트 현장과 영화관을 가득 채우는 송가인의 폭발적인 가창력이 관객들을 충분히 울릴만하다고 전했습니다. 설 명절 따뜻한 선물이 될 송가인의 첫 번째 영화 송가인 더 드라마는 설 연휴 전국 메가박스에서 상영됩니다. 빠르고 정확한 뉴스를 전달해드립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cbc 뉴스 채널 고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